안녕하세요 여러분 킹싹 양말 금색창의 킹싹 양말 사랑하는 남녀의 인연이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눈 내리는 일처럼 저녁이 찾아오면 빛이 잠드는 일처럼 두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래된 가구의 모서리에서 죽은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일처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슬픔의 벼랑에서 어느 날 문득 구원 받는 일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그 누군가로부터 동시에 사랑받게 되는 일은 참으로 신이 허락한 기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토록 넓은 세상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당신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또한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남녀의 인연이란 그래서 눈부시게 두렵고 아름다운 기적이다 네이버 검색창에 킹싹 하면 여러분의 원하는 모든 양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좋아요 꾹 눌러주세요